꼭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. 연하야. 누굽니까? 한수연이요. 내가 한수연인데. 85년 5월 30일. 딱 30년이네. 믿기 어렵겠지만 넌 30년 전에 나고 난 30년 후에 너야. 아니 왜 온 거예요? 미래에서 거기까지 온 진짜 이유가 뭐냐고. 이유 같은 거 없어. 그냥 연하 한번 보러 왔으면 돼. 거기에도 연하 있어. 거기 연하 없어요? 박은은 되돌릴 수 없다. 지금 이 순간도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고. 당신한테는 과거지만 나한테는 미래예요. 내 미래는 내가 정하는 거고. 남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. 다 포기할 수 있겠어? 필요하면 내 목숨 뛰어. 삶. 난 안 한수연. 그야. 신상자. 난 안 한수연. 그야. 감사합니다.